네! 일단 우정 축하해요! 축하해요! 우리가 또 이렇게 더쇼에 이어서 엠카운트다운에서 1등을 했습니다! 2관왕이에요, 2관왕 맞아요, 엠카운 2관왕이에요 맞아요, 근데 뭔가 저희가 작년 이맘때 북이업으로 1위 했을 때 앞에 우정들이 같이 울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뭔가 우정들이 없어가지고 뭔가 마음이 미식미식하고 그래도 우정들이 열심히 문자투표를 해줬으니까 문자투표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해줬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제가 제 핸드폰으로 투표하려고 보니까 작년 북이업 때 제가 우승을 투표한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진짜요? 뭔가 투표하면서 마음이 이상했어요 오늘도 진짜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, 그 문자투표하면서 저희 또 1년 전에 그때처럼 또 지인분들한테 여러분 투표하셔야죠 맞아요 막 이랬잖아요 여기서 인간관계가 드러났더라고요 오랜만에 연락도 좀 하고 투표해주냐 안 했냐 우리 우정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재재언니도 인스타 스튜디오 맞아요 재재! 재재언니 사랑해요 구독! 아니 엑시가 재재언니를 위해서 이거 주먹 한 번도 모르는 거죠 재재언니 보고 있나요? 하나, 둘, 셋! 감사해요 사랑의 펀치 맞아요 마카롱도 잘 먹었어요 재재언니가 저희 컬트쇼 나갔을 때 마카롱도 SBS 그 앞 로비에서 마카롱도 지고 가시고 다온이 생일날 또 막 페이크로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짜 주변 분들 덕분에 저희가 다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우정 분들 맞아요 그리고 저 할 말 있는데 제가 아까 수상소감 했는데 심효 다 말 얘기 못했어요 심효지 쌤 네 쌤은 쌤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너무 수상소감을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떨려서 그랬나봐요 쌤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성격하고 있고요 또 저희 모든 가족분들과 회사 식구분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정은 그냥 너무 거나워요 고마워 진짜 최고의 백은 뭐다? 우정 백 백 백 백 백 어쨌든 정말 이렇게 버터플라이도 1위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아아 그리고 할려고 했다 그 같이 못있어서 못있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어어 맞아요 아 작년 에파 때도 울어요? 울어요? 울지마요 근데 솔직히 우리 맨날 계속 그랬잖아요 산옥 그러니까 우리 저번주 컴백 시작 막 산옥 할 때부터 아 우정들 없어서 뭔가 그 산옥도 진짜 이상하다 와 진짜 전공이거든요 너무 오래됐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밤새우 말했잖아요 우리 스케줄 따라서 똑같이 진짜 얼굴 까먹었어 우리 이름이 안 불려져서 너무 이번 활동은 응원법은 없었지만 응원법 대신에 좀 더 많은 힘을 주신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버터플라이 응원법이 생기면 어색할 것 같은 아니 여러분 못 들었어요? 난 들었는데 응원법 네? 못 들었어요? 전기 앞에 가요? 못 들었어요? 왜냐면은 새벽사람까지 피곤할 때 그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는 맞아 되게 신나는데 맞아 짜릿해 그리고 작년 엠카 1위 했을 때도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너무 신나고 좋아했잖아요 나도 그 모습을 보고 더 좋아해 주시는 맞아 그리고 유저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막 너무 벅차오르고 이랬는데 질감이 안 나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TV로 같이 받고 해주시고 투표도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늘색 나비로 이렇게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희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M카도 고마워요 네 우정 감사해요 우정 감사해요 우정아 우정아 고마워 우정 내일 또 만날 오늘도 굿바이 우리 가족 사랑해 우리 가족 사랑해 우리 가족이